이번에는 똑똑 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신세계고요. 21만원에 25%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. 진단해주세요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약수입 구간에 들어가 계시네요. 신세계 같은 이런 백화점 관련 종목들 최근에 제가 어떤 리포트 그리고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명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뭐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. 이러한 전망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을 좋게 보고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. 신세계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1만원이네. 21만원의 비중을 25%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다. 경기 방어제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자리에서 신세계 주가는 빠질 자리도 없어요. 이거는 제가 현재 올해 예상적금 실적을 놓고 PR을 계산하면 한 6배, 7배 정도 되는 거니까요. 그럼 주가는 다 빠진 거죠.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저점이라고 해서 주가가 바닥이라고 해서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신세계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나빠질 건 없어요. 왜냐하면 백화점 우리가 리어프링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이 최대 수혜주인데 백화점보다는 이제 면세점 쪽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. 이게 지금 신세계란 그룹 자체가 신세계란 종목이 면세점하고 백화점 매출하고 그다음 의류 제조하는 매출이 다 100% 차지하는 거니까요. 이 종목은요. 주가는 저점은 해보고 했습니다. 주가는 저점은 다진 상태입니다. 이건 이렇게 하세요. 21만은 25%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싣고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. 25% 비중은 아니에요. 한 15%나 20%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. 이 종목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수가 폭락을 해도 이 종목은 하반경적은 나옵니다. 이 종목이 20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. 제가 이 신세계를 하기 전에서 이 종목을 제가 진단하기 전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. 한국전력도 주가 보세요. 제가 한국전력의 주가는 15,0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좀 보세요. 주가 빠르게 회복 나오잖아요. 주가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주가 딱 저점이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잖아요. 빠질 자리가 없으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게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이 단계에 저점해서요. 30% 이상 상승세가 나왔어요.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종목도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은 거의 크지 않아요. 이거는 매수는 잘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가가 수익이 빠르게 나는 건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. 앞전 고점이 23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23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세요. 이런 비중으로 딱 한 15%만 가져가도 되니까요. 이 정도 15%만 딱 보유하고 나머지 10% 정도를 매도하는 전략. 얼마에서 매도하시면 되냐면요. 23만 원 정도는 가능하니까. 이 정도에 오면 10% 매달하고 15%만 가져가는 전략. 지금 이런 경기 방어즈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. 제가 경기 방어즈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요. KTNG예요. KTNG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. 아마 지금 방송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소리 소문 없이 간 종목 중에 한 가지가 경기 방어즈 중에서 KTNG라는 종목의 주가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. 아마 이런 방송에서 언급을 잘 안 하죠. 경기 방어즈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가는 종목이 KTNG예요. 이게 나와 있는 물론 전자담배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게 나와 있는 신세계도 주가도 충분히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 25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요. 그러나 비중 자체가 많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오면 25% 중에서 10% 매달하고 15%만 가지고 한 25만 원까지 가져간다.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. 신세계 비중을 조금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. 설정해 주신 목표 구간까지 잘 이끌고 가보시길 바랄게요.